반을 루핑을 했었거든요. 반은 좀 괜찮아서 안 했더니 거기로 또 조금 새요? 끝에 쪽에서 샵을 한 방으로 썼고 왔어요. 여태껏 안 새자거든요. 여기에서 붙을 갖고 와서 굿샷 스트레이트 나갔다. 나이스 샷 아유 정렬 나이스 샷 왼쪽으로 갔네? 왼쪽으로 가? 옆으로 갔어 옆으로 가서 옆으로 잔인 하여고 그것이 많은 wallet 자유를 유지하는 곳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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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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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약해 어이구야 하하 세상에 하하 그거는 들어갔다 에헤헤헤 올라갑니다 무슨 실내직 실패 기 Republican 감사합니다.